우리 그 송당리 편으로 제목은 우리 어몽 꼬사리 우리 어몽 꼬사리 이 아이가 동옥이라 해 동옥이가 효잖아 나는 어몽 대신에 꺾으레 강예 착하지 않을까 해 일도 안 가불고 꼬사리만 꺾으레 됩니다 어몽을 위해서 착한 아들이 맨날 고살 꼬사리 우리 악단장님하고 저하고는 형제 오다 저 동옥이 어몽 낫이 고사리 종이 아파 못 걸음 쟨 강 걷고 오는데 저런 뭐임씨 하나 형이 화들짝 우린 무탑 못 꺾읍니까 들어가지 거꾸로 가져네 가신디 옥꽃 탄에서 길릴러먹어버라 둘이 막 산에서 쌉단보난 밤은 어두커불고 막 경찰로 오고 그런거 해 내용은 대충 그런 내용 나오는 인물이 동옥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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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영이 어몽 나 묵리무진 어몽은 나 네 우리 어몽도 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할머니 1,2,3이 남아있습니다 소돌이 잘라 동네에서 이렇게 소돌이 잘라 소돌이 잘라 동네에서 소문난 소돌이 잘라 소돌이 잘라 소돌이 잘라 괜찮아 소돌이 잘라 소돌이 잘라 아무 말이나 우리가 정해줄거라 그러니까 아니 다 한번씩 해보지게 준비됐습니까? 준비 닦으면 큐! 하면 하는겁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큐! 요집이 아들은 구사리 꺾그려 당겼잖아 신기해 구사리 꺾그려 당겨 아 좋다 박수 이럴 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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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 여우주 연산 좀 야 임금 3천에 그럼 이제 그때 팍 끼어들어 나팔 아이고 그 집이 나들 나팔불말내야만 하면 구사리 꺾그려 당겨 수가 안 당겨 가려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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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를 이제 1,2,3 이제 3천에 한번 해보게 3천이 준비 됐으면 2조 2조 큐! 큐! 그 집이 나들 네 막 잡고 난 구사리 자기도 꺾고 와라 막 대인거 꺾어놨죠 아이고 나도 그 자식 구사리 그래가 컬게 구사리 꺾어볼까 난 그 말 저 3천까지 그 집이 나들은 구사리 안 꺾으면 둘이나 있는데 나팔 나팔만 누른 아이가 구사리 꺾고 길목뼈 한 양은 구사리 꺾고 한 양은 자 됐습니다 박수 박수 야 이거 야 이거 그러니까 한번더 그러면 살짝 대역을 바꿔보자 준비 요 옆에 삼촌한테 아이고 요 집이 아들은 고사리 꺾으러 맨날 등록제 옛날엔 잘 꺾고 쓰다니 근데 저 집에는 아들이 두 개 둘씩이나 있은디 고사리 안 꺾고 하면서 아이고 그 아들에게 나팔만 불러 댕기면 그냥 물대만 댕기면 고사리 꺾으러 안내 좀 쬐어줄까 오케이 오케이 자 소도리 1 2 3 소도리 할머니 1 2 3 그 다음에 이제 오 저기는 착한 할머니 1 착한 할머니 2 착한 할머니 3 너무 잘 될 거 닮아 예 연기도 잘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다 가자 야 오늘 야 이거 일찍 끝나 이거 아이고 엔지어스 가자 가자 이따 고사해 네 네 네 네 네 몇십나오? 존둥이 와다 자케노 일어난 밥 밥 드십사 이 삼촌아 어 처자파자 자진만 마라 아들봐라 여기 딱 요 요 네 야 괜찮냐 어? 아이고 우리 엄마 야 곱다카라 세수 짓겨드리고 야 너 때문에 닭갈비 혼나기 야 진짜만 고객님 수강하니 진짜 에이 못해먹겠네 진짜 진짜 짜증남서 여기 샅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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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그냥 죽어 계신 것 같은데? 나도 잠깐 볼까? 아, 네. 같이. 번갈아 볼까? 한번 해보자. 배, 배쪽까지? 배 이쪽이 추운이 보여서? 시작! 시작! 아이고, 이 아들아. 이 아들아. 이 행아, 이거 어느 때고? 아이고, 이, 이런. 이, 이런. 아, 둘이 석이나. 둘이 석이나, 이거 만나놔 그래. 아, 이리도 때려. 뜨기부사도 아마 때리면서까지 해. 참, 진짜로. 이거 때리나, 이거. 석, 이, 나 떼실게. 밥이나 먹으면 잡석해. 시끄러워, 진짜 짜증나. 아이고. 일어나라, 걔 일어나라. 어떤 거나. 이런 아들도 둘이나 나랑 나팔죄 여기. 나팔죄. 야, 너 때문에 나만 먹는다 잘했는데, 걔. 진짜. 아무사도 앉지마, 형. 임숙하게. 심백해 가면. 어묵이나 성이나. 계속 자. 한 번, 한 번 먹어. 어묵 쫄아웃. 또 누우면. 또 부작걸로 점수. 이거 또 해야지. 정해야 돼. 아니, 그냥 있는대로. 그냥 뭐, 이거 대본이 없어. 그냥 나리만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정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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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 어느 년에 죽어살끈니.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어머니, 조들지 맙소야.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건강하게 신경 쓰세.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용의 대사. 하하하. 내가 소음을 했으면 안 되나? 하하하. 대상말 신경 쓰는데. 그럼 먼저 어디서 놔? 어디서 놔? 예, 없었게. 없자. 촬영. 뵙고나는 어떤 거? 아이고, 막 좋아. 연기, 배우되는 기분이 완전 좋아. 배우된 마음. 너무 좋아. 버치지 않을까, 우리 용의? 아니, 안 버쳐. 며칠이라도 할 수 있어. 그래, 난 같이 다랑 다랑 당일까. 당일까? 응. 진짜로? 다랑일까. 난 일도 오신 사람이라. 우린 도시락이랑 다 쌍 당일까. 아, 싸서 나 밥도 할 줄 알고, 요리도 하지. 아, 그러면 됐다. 근데 하나 그게 있어. 우리 연기하는 아이들에 나는 요 차는 나가 산 거고. 자이 들어올 땐 카메라 세 대 상 들어왔거든. 그 하늘에서 사진 찍는 거 있어. 헬리캡. 따라해서 헬리캡. 헬리캡. 어, 그거 두 개만 사보자. 얼마 정도? 얼마 안 해, 그거. 그래도 말이야, 저게. 삼촌인데 밭 있어 봐. 아, 밭은 아들들 다 줘 보나니, 서게. 한 대 요새 얼마 안 해? 4천만 원. 그게 두 개나 8천만 원. 8천만 원은 벅차다. 이게 뭐 이렇게 할부로? 아, 그걸? 8프로 하면 어떤 게 물 거라, 저거 물 거 줄 거? 출연료 바닥 물 속에 그거는. 그 경이라도 하자. 한 백 년이면 물 속에 담아. 8천만 원.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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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줘붙어. 나 이제 허벅을 해놓은 거 봐. 아까 마지막에만 해. 아이고, 걔 난 정의힘째. 근데 주인이 앞서 먹었지마. 얼마나 가슴 아플 거라, 걔. 하얘! 이리 안으로. 바로 짓고 가. 네, 네. 네, 네. 삼천 형 찾아봅은 눈이 마주치잖아. 그럼 그때 확 빨라, 안 Boeing 들어요. 이제 가더라고 그냥, 탁! 준비, 오줌하고 해. 아이고, 그런 말이랑 인자 소지 맙속에 오죽한 나빨 수가. 아이고, 지네 아들들을. 아니, 아니, 다 안아도 되고 아이스크림 먹은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도 잡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해? 출연료 받은 사람들, 아이스크림 출연료 받으신 분들 이제 슛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 그리 다 알겠어, 그리. 세면누이. 자, 장아님.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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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 준비. 일러시걸 하는 거 무신거라, 메날리건만이나. 호도 찰지 몰라면 돼. 아, 좋아하시네. 아니, 참춘네 무서워하지 마라. 참춘네랑. 아니, 미신저린 어른이 있으니 골지염 쳐다봐줘야지. 아니, 호도도 돈이 있어서 할까 하니까 우린 돈도 없고. 그 먹고 믿었으면 저 큰 송 오걸랑, 그 나팔이라도 포락이는 어떤 호도 없음에. 아이고, 새끼야. 아, 새끼야. 아이고. 언제 절차할래? 야, 야. 그거만 하게, 그거만. 야, 오늘 이리 둔싸고 이 삼촌이 막 두드려. 이리 두드려. 이리, 이장이 두드려. 그 먹기 계속 먹었죠. 연결이 안 하네. 흘리고 있어. 그려. 두 번 더 멀쩡해. 세 번 더 멀쩡해. chrono1살이 없다. 조금 이넣었으면 형 어머니, 저, 은나팔로, 어떤 포락이네, 그걸로라도, 효도 헛까만. 아이고, 어멍 좀 생각 덜 하게, 응? 아, 뭐가 이장이까지 여행도 갈라. 진짜. 어멍, 이 이리만 때리고 이장이를 내 때리고 있잖아. 아니, 못 싹겠냐, 진짜. 그 말은. 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송당동계 사람들은 현실하고 드라마하고 화장품은 다 현실되버려 아까 막 저 어디 삼촌은 애 아들 일로 먹었다는 걸 막 리얼하게 연기하다보라고 막 울었니 진짜 이 아들 일로 먹은 거지 그거 좀 초장 질 거 나중에 다 초장 질 거 아이고 아이고 소망이로 좀 꼬껑어라 마음은 착하다마는 소춘밭이들 질리를 내버리지 않을까 걱정도 염져 10시간 대기하고 지금 그 멘트 준비하신 거예요? 아 지금 아침이 와네 열두시 꼬지 오래난 기회도 열런시 꼬지 왕 황커트 찍은 국수 홍구를 먹은 지금 이거 몇시라 이거 다섯시 다섯시 다 되니 야 허리가 빠져면서 나 이거 뭐 신선허레 내신지 사또레 내신지 몰라도 이거 신선 세화낭이 주로 야 나 이거 딱 이거 두 줄 이거 말고 어쩐 이거 하루 종일 세운거라 이거 이야 애 왔단 다 이제부러 놈 대상하는 거 막 그거 집중하다보나 놈 대상하는 거 옅다보나 이제 멍딱 이제부러 새로워지는 아니고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이제는 귀 눈이 캄캄해 야 이건 진짜 이건 잘 생각해봐야 돼 카라 하나 둘 셋 준비 용영아 경보야 우리 아들께 어제 들어갔나 난 처자 안 남수다게 처자 죽석이야 아니 그래 고자 안 들어왔고 나게 어제 성자가 고자라고 그래 처자 감자 준다게 우리 강 때문에 안심하여 쳐다주면 이게 우리 강은 이다 적게 못하도록 아 우리 강 우리 강 석게 이게 동네사람이 사강 처지게 가게 처지게 가게 이러삼서게 한적한 대게 저 사람은 전부 져드는거고 안아주까 어 야 아 삼촌 다리아 분아 야 나 종이 아파 분아 너희 방법 MBC 뉴스 박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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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흔하나?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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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 꽈 아이고 앞으로도 이거 드라마 한 10년은 더 찍어도 걷다 놓고다 그러면 찍으래 와 다시 네 찍으래 와 다시 맞아 맞아 송당리 하면 고사리 송당리 고사리 고사리